그 아픈 날때부터 못 본 거요? 다섯 살 때 여정이 갖다 놓은 물에 얼굴을 씻었는데 그게 부자를 우린 물이었소. 아이고 저러는 게 눈앞에 깜깜했겠구만. 아이고. 그나저나 혼사는 깨졌나? 아니지. 애가 있는 걸 보면 안 깨졌나? 영치 없지만 절 받아주신다면 선빈님을 위해 살겠습니다. 이해합니다. 눈먼 신부도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속기까지 하셨으니 당연한 거지요. 그래도 저는 참 좋았습니다. 잠시나마 훌륭한 분과 함께해서요. 내가 훌륭한지 아닌지를 어찌요? 그냥 느껴집니다. 마음이 따뜻한 분 같아요. 음성이 크지 않고 말투가 빠르지 않고 말씀을 아끼시는 걸 보면 선비님은 틀림없이 겸손하고 배려가 많으신 분일 거예요. 제가 잘 본 거 맞죠? 결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. 부인이 앞을 못 본다는 이유 하나로 인연을 깬다면 그건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 것이오. 이 손 놓지 않겠소. 우리 앞에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같이 걸어봅시다 부인. 서방님.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